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리스입니다. 오늘도 착한 골프장을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서울 근교에 있으면 참 좋은데 조금 이제 먼 데 있는 골프장인데 중원 골프장이에요. 중원 컨트리클럽, 중원CC. 물론 골프장에서 돈 받은 거 아닙니다. 홍보해달라고 해서 찍는 것도 아니고 제가 찾아보다 보니까 나쁘지 않더라 이거예요. 저희가 8월달 기준으로 봤을 때 물론 중원이 보니까 관리상태가 나쁘지 않아요. 저는 관리상태가 무조건 중간 이상 퀄리티를 자랑한다고 하긴 합니다. 퀄리티를 보이는 수준에서 조금 가성비가 좋은 골프장을 찾아서 연락을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요즘 골프장 그린피들이 보면 평일에 한 18에서 24만원 정도 하고 주말에 24만원 정도 상한선은 없죠. 한 30만원대 정도로 사실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중원 골프장이 좋다고 느낀 게 뭐냐면 그린피 가격대가 좀 나쁘지 않다. 그래서 8월달에는 한 12만원 받았어요. 8월달은 지났으니까. 8월 기준 평일 12만원 주말 16만원 받았고 그런데 9월달에도 여기는 평일 14만원 주말 19만원 이렇게 그린피가 책정이 돼 있고 제가 한번 들어가서 봤습니다. 9월달 거를 보니까 정말 좋은 게 라운드 전 식사 포함이에요. 식사 포함 가격이고 가격이 이제 그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사실은 고급 가격보다도 한 15,000원 좀 만원에서 15,000원 정도 더 싸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거리는 좀 있지만 이런 골프장이 좀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제가 영상을 찍었고요. 어차피 돈을 그러니까 4명의 한 팀이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조금 부지런하게 조금 먼 곳으로 움직여서 그린피가 좀 저렴한 곳을 찾아다녀야 이런 골프장이 조금 더 잘 돼야 나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지금 중앙 골프장은 제가 한번 소개를 하게 됐고요. 대부분 좀 멀더라고요. 착한 골프장을 찾으려고 하니까 서울에서 어쩔 수 없이 멀어져.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해외도 나가시잖아요. 좀 먼 데도 나가시고 이렇게 하니까 조금 멀더라도 이런 골프장이 조금 더 사람들이 많고 아침도 주니까 조금 일찍 가셔서 라운드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영상을 찍게 됐고요. 여러분들이 추천하고 싶은 착한 골프장 여기 좋더라. 제가 다 할 수 없어요. 다 할 수 없으니까 여기 골프장 가보니까 시설도 괜찮고 그 다음에 코스 컨디션도 좋은데 가격도 이래. 서비스 나쁘지 않아. 이런 것들을 저한테 좀 댓글을 주세요. 그럼 제가 확인해보고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서 올릴 거고 그 다음에 골프장 측에서도 저희한테 연락을 주세요. 우리가 이런 시설을 가지고 있고 코스 상태도 이 정도인데 우리 그린핀은 이 정도만 받고 카트비도 이 정도밖에 안 받아요. 우리 홍보 좀 해주세요. 라고 연락 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확인해서 또 가능하면 영상을 올려봐 드리는 그런 콘텐츠는 나쁘지 않은 것 같으니까 착한 골프장을 찾아서 발굴해서 착한 골프장이 더 잘 돼서 좋은 어떤 모델을 만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이 영상 찍어봤고요. 이런 착한 골프장들이 점점점점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